너무 예뻐, 참을 수 없어, 너무 예뻐, 참을 수 없어, 너무 예뻐, 참을 수 없어, 너무 예뻐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인다 누구보다 빈다 너라서,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 너 아니면 나만 될 것 같아 더 늦게 전에 우리 가슴, 딱 이만 더 늦게 전에 우리 가슴, 딱 이만 더 늦게 전에 우리 가슴, 딱 이만 하아아아아紀 잠깐만, 주가 내게 나가고 싶 почти 하면서 주가alta 그리면 어떻게, 이 방송이 반만해? 어? 누가 틀렸어요? 이 친구가 제 자리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낸 자리에 있어요 지금 틀렸습니다. 누가 틀렸어요? 야, 이게 100명이 아니라 솔직히 한 명만 딱 꼽아요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타인식 네가 많이 말하니까 네가 들렸어 인디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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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범인은 말이 많아 자 인디언마 다 모이세요 같이 자 다 모이세요 인디언마 자 다 모이세요 똑바로 하자 시작 인디언마 인디언마 살기가 넘친다 야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첫반부터 틀리면 안됩니다 자 처음은 희준이가 찔렀어요 크나큰에 자 혜진이 틀리면 인디언마 아 제대로 얘기해줄게요 아저씨들이 여러분들 실전입니다 복부해야죠 준비됐죠 음악 두세요 어우 재밌다 야 너네 너무 연기하는 거 아니야 오 뭐야 오 나 나 나 나 그처럭 내게 나라 있어 그처럼 그처럼 네게 꽁۔ 그 두 잔 입었어 노래하는 맘큼 난 빠져 니가 나야 너는 왜 지금 내 눈 붙여주는 건 넌 아픈 내 지금 내 눈 붙여주는 건 넌 아픈 내 너는 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지금 내 옆으로요 진짜 지금 내 옆으로요 아 두 개 성대 아 두 개 성대 여우 진질만큼 널 아직도 나 늘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나 늘 기다리고 있어 내게 사준이고 있어 내게 사준이고 있어 야, 너 이거 아니야. 너 이러면 안 돼, 이 계산. 너가 카메라 눈들리고 있어, 올라올라. 야, 혼내려면 안 된단 말이야. 난 멀리서 웃낼래. 자, 승준이는. 던져서. 키가 너무 크고 많아. 승관이 간지를 못 참아요, 뭐. 어떤 거. 그래, 빨리 벌칙 좋아. 인디언밥 가자. 인디언밥. 자, 인디언밥. 시작. 인디언밥. 인디언밥. 아, 네. 아, 너희 진짜 틀리면서 그냥 잘 뽑는다. 안 차게 재밌게 틀었잖아. 아, 큰일과 막 추고 나가네. 지금 다른人 좋아하신다, 지금. 자, 다음 우리 음악 갈까요? 자, 음악 주세요. 자, 해보자, 해보자. 미쳐 없이 나 미칠 것만 같아 여전히 너 잊자에 내 있어 여전히 너 잊자에 내 있어 아니! 발꽃게 다시 발꽃게 다시 돌아보면 노래 크라큰 좋아져 분위기 나 크로! 와우! 엔젤이 지금 줄린 척 하려고 노력해요. 연기가 너무 튀겨났어요. 너무 튀겨났어요. 전장! 너무 튀겨났어요. 어! 전장! 전장! 왜 뭔데? 자 누가 드렸어요? 잔잔이 드렸어요? 잔잔이. 그리고 아까 우리 희철 씨가 얘기했지만 MJ가 여기서 계속 틀리는데 그게 어색해. 연기를 막 틀렸어요. 아니 분량 보려고 여기서 너무 어색해. 어! 나 틀렸는데! 어! 나 틀렸는데! 어! 나 틀렸는데! 어! 너무 튀어나니까 뽑기가! 잔잔이 틀렸어요. 진짜. 진진이 틀렸어요. 잔잔이 약간 잔잔하게 들었는데. 이 친구들! 이번엔 벌칙 없이 바로 이어갈게요. 아 너무 빠져요. 짖꽃다! 우리 거기 형 짖꽃다! 벌칙 안 하죠? 지금 아스트로 쪽 매니저님들은 벌칙 걸려서 아싸! 아싸! 이러고 있다가 델프 전 형이 벌칙 없이 그냥 넘게 했더니 흠! 자 그럼 벌칙으로 간지럼 참아요 못 참아요. 진짜 못 참아요. 진짜 못 참아요. 간지럼 갑시다. 형한테 못 참는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? 잠시만요. 이번엔 그러면 크나큰 멤버들만 간지럼을 매기는 것 같아요. 돌렸어! 킥클럽들이! 돌렸어! 잘하게! 이러면서 아이돌 통합이죠. 와 너 진짜 아들 같다. 자 옆구리를 이렇게 가져야죠. 자 준비 시작! 잘못했어 안 했어. 죄송합니다! 열심히 할까? 열심히 할까? 열심히 할까? 열심히 할까? 열심히 해 열심히 해. 지금 신진 괴로워 죽으려고 했는데 앞에서 매니저님 어이! 어이! 괴로워! 아스트로 회사 쪽에서 아예 경선 안 돼. 이래야 되거든. 이래야 되거든.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포텔만 남았거든요. 그렇죠. 포텔이 벌칙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남았는데 어떻게 틀리느냐가 또 중요해요. 아 포텔이 지금 이게 어색하게 틀리면 저희가 못 벌칙하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아까 저기 마이크 조슨처럼 다 풀렸어요 다 틀렸어요.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. 우리를 다 못 봤거든요 일부러. 이렇게 됐어요. 크나큰처럼 자연스럽게 틀려야 벌칙이 가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음악 주세요! 나 틀렸어요. 나 틀렸어요. 나 틀렸어. 나 틀렸어. 나 틀렸어. 나 틀렸어. 나 틀렸어. 포텐바 계속해 줘. 포텐바. 잠깐만요. 지금. 형 봤어. 윤희이. 아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. 아니 넷밖에 없는데 자리 넷이 있으면 땡인데 자꾸 틀린 척하려고 이렇게 너무. 막 이렇게 보면서 살금살을 우리 보면서 어 아저씨들 나 틀렸어. 저희 그리고 윤은 제 눈으로 다 보여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. 그럼 이번에는 포텐 음악만 계속 틀어보자. 여러분 괜찮죠? 네. 포텐도 우리 벌칙 분량 좀 챙겨줘야 해요. 자 과연 포텐은 벌칙을 받을 수 있을지. 사람들은 벌칙을 받고 싶지 않은데 시민들은 받아야 되거든요. 그게 다릅니다. 음악 주세요. 아 귀여워. 너무 싫으면 안 돼요. 잠깐만요. 야 귀여워. 야 귀여워. 야 귀여워. 야 귀여워. 나 안 돼. 내 눈이 날 힘들더라고요. 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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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E. 응. 아 당황 볼 부를 vert. 아 당황 볼 부를 vert. 어. 아 당황 볼 부를 vert. 너무 싫꽃 없어. 멘탈플레이 데이트 성공! 멘탈플레이 데이트 성공! 멘탈플레이 데이트 성공! 아니 지금 안 돼 갈 데가 없어요. 너무한 게 내 땅 점점 안 틀리니까 이제 대충 쳐 자기가. 그래도 우리 콕네 벌칙은 못 받았지만 스페셜로 계속 포템 노래만 집중적으로 틀었으니까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